바람이 못 심으네요. 오늘 지금 연소시지에 그 은행에 가서 좀 일 좀 보고 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뽀얀 회색이 아마도 중국 쪽에서 이쪽이 옥빛 바다에다가 하늘이 파란색인데 오늘은 이게 그 항사로 인해서 하늘도 바다도 뿌였네요. 저기 완도대교가 보이고 바닷밑이 아주 파도같이 있는데 배도 이렇게 보이네요. 아 바다가 정말 상큼한게 어 종이를 보면 어떻게 보냈는데 다행이 후다 덕분에 도러 바람에 퐈 포지